코코넛? 이거는 내가 알기로 좀 관리하기 쉬운 걸로 알고 있어. 근데 이거 진짜 밤에 보면 귀신 머리카락이. 너무 무섭다. 이 말 안 돼. 안 묶으면 거실로 뛰어나가거든. 현관에 둔다고 생각해 봐. 현관에? 별로야? 별로야. 별로야? 가보자. 단아, 이거 어때? 내가 아까 집에서 이만한 거 샀다가 키 190대네요. 알로카시아. 얘 예쁜데. 알로카시아. 너무 무서운데? 무서워? 되게 튼튼해 보이지 않니? 잘 살고? 이 중압감이 주는 게 나한테 너무 쎄. 너무 쎄? 난 저런 거 좋아하는 소리인데 아까. 난 저 가지가 좀 징그러워. 얘는 팔손이라고 8개. 아 이거 예쁘네. 그래. 이게 손가락 같은 거. 보여 봤지 않아? 두 손가락? 아, 처음에. 나도 그 생각 했었는데. 상상력이 포구해서 그래. 누구야? 딴딴. 아, 이상이 회원님. 먹어. 얘들아. 저 식물도 키워요. 저에게 친형 같은 존재고 또 안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지만 한 20년은 알고 지낸 친밀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. 오랜만이네, 이상이 회원님. 야, 얼마 만이지? 야. 야, 왜? 얼마 만이지? 야. 친한가 보다. 오우. 두 분 되게 친하시구나. 작품을 같이 했어요. 제대하자마자. 우리가 한 달간 안 됐어. 엄청 친하시네. 야, 왜 꽃을 그리고 있어? 맞혀봐, 뭐야? 너가 드리고 싶은 애니?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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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물을 뱉어? 본인이 봐도 재밌긴 재밌었나 보다. 너 오랜만에 봐서 물을 뱉는 거야? 왜 그래? 왜 그렇게 읽어?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지. 소녀의 일기장 같은 거야. 아니, 뭐 같냐고. 난 잘 모르겠어. 그냥 낙서하는 것 같아. 이게 뭐야?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있었어. 앉아있는데 난 쟤 밖에 안 보이잖아. 사바숨친 놈.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를 그리는데 또 얘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. 어. 필통이. 이 얼굴이? 얘도 얼마나 생명을 갖고 싶겠어. 잘했네. 우리 딸 앞으로 커서 화가 되겠네? 그래서 이 나무에 생명을 주고. 어. 뭐 이렇게. 애교가 엄청 많으시네. 상상, 상상해서 그렸네? 그런 것 같아요. 상이 형 앞에 있으면 좀 확실히 동생이 좀 되는 기분이에요. 형한테 장난 좀 치고 싶어하는 동생이 되는 것 같고. 아, 킹킹이 잘 자라고 있네? 응. 어때? 야, 그래도 잘 키웠네? 상이 형이 사준 거예요, 저거를. 김겐자민? 제가 상이 형 인스타그램에 식물원을 간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. 제가 나도 키우고 싶다라고 그냥 던진 말이야. 근데 상이 형이 다음날 킹킹이를 집 앞에 두고 갔더라고요. 진짜 친하구나. 그럼 다음에는 뭐 냉장고 같은 애 이러잖아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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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을 바꿔달라 그래. 진짜로. 야, 해 잘 들어오게 잘했네. 야, 해 잘 들어오게 잘했네. 아니, 오늘 원래 문도 열어놓는데 미세먼지 너무 찌더라고요. 아, 오늘 열면 안 돼. 응. 이걸 안 했다. 근데 상이 형은 식물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이 좋은데. 상이 형 식집사 한 것 같아. 나 가지도 쳤어? 가지도 쳤어? 진짜 건강하긴 하다. 그러니까. 건강이 잘 있는데? 그럼 사랑을 주니까. 아니, 내가 느끼기에 나도 많이 키우지만. 응. 물도 물인데. 사랑을 줘야 되지. 맞아. 사랑이랑. 맞아. 관심과. 진짜 관심. 너밖에 없다고 알려줘야지. 봐봐. 녹음이 가득하지? 왜 봐. 이 피 나잖아. 정말. 내가 진짜 부르다. 맞아. 너 잘 키웠다. 그럼 내가 형이 와서 욕을 엄청 할까 봐 열심히 키웠어. 우리 킹킹을 선물한 보람이 있네. 상이 형이 오늘 온 이유는 킹킹이 말고 킹킹이 가족들을 좀 더 만들어주고 싶었어요. 상이 형한테 SOS를 쳐서 도와줘 형. 그러니까 형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자기가 아는 식물원이 있는데 꼭 가자고. 얘는 지금 집이 하나잖아. 응. 집이 큰 거야. 응? 그러면 안 돼요 원래? 같이 이렇게 뿌리를 같이 내리면. 형바라기야 형바라기. 완전히. 약간 저도 상이 형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요. 되게 상대성인 것 같아요. 흔한 그림은 아닙니다. 네네. 뭐 입었어? 나 그냥 후드티. 나도 후드티. 보통 형 뭐 입었어? 후드티 그러면 아 나 그거 입으려고 그랬는데 뭐 이러는데. 비슷하게 입었는데. 뭐야? 색만 좀 다르게 해서 네. 우리 사러 가자. 응. 뚜껑 왜 닫았어? 나 저거 토마토 심어야 돼. 야. 형. 또. 왜 닫았어? 무슨 트럭 뒷칸에다 토마토를 심어야 된 것 같아. 보자마자 2차 보자마자 토마토 심는데. 파웨이 전지 가기 너무 좋은 그거다. 형이 저 차 살 때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저한테도 막 상담을 많이 했는데. 무조건 사라고. 나 그 뒤에 토마토 너무 심고 싶다고. 짐 칸에 저기다가. 재밌지 않아요? 토마토 어지러워. 뭔데. 나 이해했어. 그러니까.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풍부해. 네 팬이라고 좀 펴들지 마. 심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에 칭찬해요. 제가 형 차에 심으면 안 되죠. 안 되죠. 안 되죠. 안 되죠. 안 되죠.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. 나 다른 분위기. 무안아 마시면서 가자. 아주 좋은 생각. 내가 진짜 자주 가니까. 얘 딴 거 먹을 것도 하나? 어 샌드위치 같아. 샌드위치 먹자. 샌드위치 좋다. 야 여기 좋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. 샌드위치 먹자. 그거 하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? 너 안 먹어도 돼? 안 먹어도 돼. 나 진짜 다 먹는다. 나 다 먹어. 진짜 다 먹어? 응 다 먹어. 진짜 다 두 개인데? 아니 근데. 우도한 회원님 왜 아무것도 안 드세요? 그러게. 식물처럼 살고 싶으신 거예요. 물만 먹고요. 약간 커피 커피를 좀 먹으면 뭐 딱히 배가 안 고픈 거 같아요. 약간 아 먹고 바로. 국밥 때려. 국밥이 먼저 안 넣어야지. 아니 앞뒤로 때려. 앞뒤로? 앞뒤로. 쉽지 않아. 날씨만 좀 더 좋았으면 더 좋겠다. 우리 엄마가 나한테 연애하래. 밥을 하도 안 챙겨 먹으니까. 연애 좀 하라고. 그래야 네가 뭘 먹든가 하지. 당연하지. 연애를 하면 가서 나가서 사 먹기라도 하고. 에이. 거기 다 왔어. 응. 저기야. 진짜 이거 뭐야? 어디야. 네. 약간 다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약간 식물원 같은. 이것도 파는 건가? 이거? 이건 안 팔지 않을까? 우와. 저거 뭐야? 저거 뭐야. 자. 우와. 약간 주라기 공원에 온 이분인데? 우와. 이게 우리나라야? 가고 싶어 여기. 나도 못 가고 왔는데. 야 이거 식물 백화점이다. 재밌네. 재밌네. 우와. 우와. 털은 너무 예뻐. 어? 그루트야 그루트. 어디? 그루트? 야 여기 있네. 그루트? 우와 진짜 그루트다. 왜 이렇게 커? 그쵸 귀엽죠? 귀엽다. 끌고 다니면서 보자. 일단 여기 다 가고. 너가 일단 새로 드리고 싶은 가족의 스타일이 어떤 거야? 나는 이런 흙은 없었으면 좋겠어. 흙이? 아. 그런 생각 할 수 있어. 아니 이게 웹툰 많이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? 네. 어떻게 살죠? 일단 한번 쑥 둘러보자. 이게 아마 흙이 거의 없을 거야. 아 이런 거 나쁘지 않다. 수염 딜러? 코코넛? 이거는 내가 알기로 좀 관리하기 쉬운 걸로 알고 있어. 근데 이거 진짜 밤에 보면 귀신 머리카락이 있는데. 그래. 너무 무섭다. 이걸 안 돼. 막 묶으면 거실로 뛰어나가거든? 어휴. 현관에 둘다고 생각해 봐. 현관에? 별로야? 별로야. 별로야? 가보자. 어휴. 단아 이거 어때? 내가 아까 집에서 이만한 거 샀다가 키 190대네야. 알로카시아. 얘 예쁜데. 알로카시아. 알로카시아. 너무 무서운데? 무서워? 되게 튼튼해 보이지 않니? 잘 살고? 이 중압감이 주는 게 나한테 너무 쎄. 너무 쎄? 난 저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다. 난 저 이 가지가 좀 징그러워. 얘는 팔손이라고 여덟 개. 아 이거 예쁘네. 그래. 이게 손가락 같은 거. 불러봤지 않아? 주수 있던 손가락? 아. 처음에. 나도 그 생각 했었는데.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래. 와 근데 진짜 종류 많다. 어? 이런 선인장들 아까 형이 거기 두라고 한 거지? 침실에다가. 그러니까. 아. 선인장. 디지먼이구나. 근데 약간 시선이. 약간 만화 보듯이 볼 것 같아. 비유가 다 만화야. 요괴 손가락으로 이렇게. 뭔가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거 같아. 만화에 나올 거 같은 신분을 좋아하는 거 같아. 너무 징그러운 걸 알고. 신분 좋아하시는 거야. 요즘에 흑 떨어지만. 얘네도 뿌리가 있어? 뿌리. 여기 선인장도 뿌리 있지. 선인장이 근데 확실히 키우기가. 편하지. 투입해. 요거 예쁜데? 그냥. 방에 둘 거면? 알았어. 일단 눈에 한 번 다 싹 넣어놔. 그리고. 저 식물원. 딱 굴러보고 나서 오면서. 딱 넣자고. 와. 와. 아. 내가 원하는 정원이야. 되게 예쁘다. 힐링돼 여기. 와. 너무 예쁘다. 아우 비통치듯. 우와. 와. 피라노사우루스 튀어나올 것 같아. 진짜 주라이공원 같지 않냐? 여기 있다. 여기 한 번 눕고 가자. 담아. 눕는다고? 아. 누워봐. 우와. 햄버기 있어? 네 눕는 데가 있더라고. 우와. 어? 왜? 약간 휴양지에 온 기분이야. 빨리 주지. 그리고 약간. 고대의 신이 된 기분이야. 상상력이 풍부해. 좋아하나. 그리스로 맛이 나네. 아 맞아. 뭐랄까 여기 포도주스 한 잔 먹으면. 너때문에 흥이 다 깨졌다고.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졌다고. 알겠습니다. 기억이 있었어. 깨져버렸어. 우리나라의 이미지. 모르비우스의 음악에 출동할. 잘 어울린다. 진짜 사진도 찍어주고. 근데 또 화보 느낌이 난단 말이야. 킹구 같다. 약간 이X뿌리 느낌 싹 나네. 네X뿌리니까. 새해 가족을 드립시다. 홀. 왜? 외복 때 아니면. 아 율마. 율마 잘. 너무 예뻐. 내가 알기로 율마가 월동도 할 거야. 겨울도 잘 보낼 거야. 율마가 냄새 너무 좋잖아. 그래. 그래. 율마 러브. 신무중에 탁 꽂히는 게 있잖아. 그럼. 형 형 형. 그리고 깔끔하게. 이런 새싹들은? 와 근데 진짜 예쁘다. 저 율마 한 두세 개 사야 예쁜데. 뭔가 좀 더 큰 걸 하나 더 사자. 와 얘 예쁘다. 꽂혔어. 그럼 얘 예쁘지 않니? 어 어 어 어 어 어. 이거 심슨 가족의 그 엄마 머리네. 마지 머리네. 맞아. 다 맞아. 마지 심슨. 어. 마가 끊어 이제. 아 맞아. 모든 비유가 만화야. 야 뭐 조심해 조심해. 됐어? 응 됐어. 아 요거 요거 못 잊었구나.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요? 소리가 나요. 형 형. 대박이야. 왜? 바다야. 가자. 야 좋다. 가자. 야 좋다. 그치. 뭐야. 뭐야. 아이콘택을 하잖아 그리고. 이렇게 안 사시는구나. 상의가 원래 좀 저런 스타일이긴 해요. 젠틀하게 해요. 약간 다정다감한 스타일이구나. 되게 스위트하시잖아요. 엄청 스위트해. 그래서 상의 형 옆에 있으면 그렇게 동화가 되는 것 같아. 좀 차분해지고 좀. 거기에 이제 같이 동화된 것 같아. 의도할 수 있고. 그럼 이거를 현관에 둬나. 현관에 둬도 예쁠 것 같아. 저런 거 하나. 야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? 어 이거 하나 두고 싶어. 어때? 난 찬성. 어이 귀엽다. 귀엽다 이건. 그러면 이건 세 개 해. 세 개 하자. 세 개 해서 딱딱딱. 응 딱딱딱. 이게 귀엽다. 얘다.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. 어 이게 더 예쁘네. 가자. 계산하러 가자. 생각보다 많이 사게 되지? 응 엄청. 23만 6천 5백원. 네 이렇게. 아 분갈이 코너. 셀프 분갈이 코너가 있네. 아 좋다. 응 다 있구나. 그러면 일단. 저걸 빼야 돼. 잡아 잡아. 우와. 표정이었다. 표정이었다. 약간 잡은 기분이야. 신맞다. 저런 게 다 만화에 나오는 대사 같잖아. 집에 가서 물 한번 흠뻑히자. 와. 야. 됐다 됐다. 와. 이야. 멋있다. 야 이거 오히려 현관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여런데 인사가 율무가 아니고 율무? 율무? 율마. 율무. 율무는 율무차. 야 너무 예쁘다. 어이 예쁘다. 너무 만족스러워. 너무 만족스러워. 이제 미니미드를 하자. 넥스트 레벨. 너무 귀엽다 저거. 20번. 다 했네? 우와. 예쁘다. 사진 하나 찍어줘. 새 가족. 하나 둘. 뜨거워. 무겁다. 됐어 여기. 저때 설레지. 일단 여기 하나 놨어. 아 이 트럭 좋네. 저게 되니까. 야 쉽지 않구나 이게. 됐어. 갑시다. 좀 뿌듯하지 않니? 집이 약간 더 생기 넘칠 것 같아. 흉그러워 질 것 같아. 난 허기가 너무 좋아. 먹자 가다가. 야 김밥만 사먹어. 응. 먹자 먹자. 편의점 가자 편의점. 근데 우동하니 형님 아무것도 안 먹었어. 너 뭐 먹을게? 어? 뭐 먹을게? 뭐 맛있을까? 나는 시원하게. 뭘 고민해 단백질 음료지. 먹는 사람이 있구나 저거. 난 제로 탄산 하나 가겠어. 어? 이거 맛있겠다. 하나 사. 어머. 저거 뭐야? 저거 맛있어. 네 맞아요. 젤리.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? 저것도 귀여워서 골랐네. 햄버거 젤리는? 이거 하나하나씩 떼서 먹는 거 알지? 저게 식감이 좋아. 맞아요. 그리고 뭐 재밌잖아요. 하나씩 떼 먹는 거. 원래 이거보다 더 하나하나 있었는데. 하나 줄게. 이렇게. 고기랑 치즈인가. 빵인가. 요즘 콕콩보다 안 먹는 거 같아. 활동량이 없을 때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거 같아요. 자기 관리를 좀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. 10년 넘게 이제 무명 시절부터 오디션을 계속 봤던 시절부터. 언제 있을지 모르는 오디션 기회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. 20살 때부터 27까지 술을 안 마셨고 라면도 안 먹었던 거 같아요. 진짜 10년도 된 거 같고. 그 먹어도 군대 훈련할 때 한 번 먹은 기억이 있어요. 군대에서도 한 번 먹었어요. 염분 이런 걸 좀 많이 안 먹으려고. 그럼 혹시 국물 놀이 아예 안 돼? 있으면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먹어요. 그것도 습관이에요. 먹으려면 먹는데. 그냥 정말 습관. 혹시 삼겹살 먹을 때도 쌈장 안 찍어요? 안 먹지 삼겹살. 맞아요. 쌈장을 안 찍어요. 그래서 잘 부어요. 이게 전날에 조금만 뭘 잘못 먹으면. 아 그러시겠다. 거의 안 먹어요. 평소에 안 먹으니까. 봐봐요.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부었기 때문에 더 안 부어요. 늘 부어있으면 고민이 없잖아요. 그러면 거의 이제 약간 헬스장에서 짜주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. 아니 헬스장 다닐 돈이 없어서 산에서 했어요. 스물 한 다섯 그때까지는. 진짜 예쁘다. 저때가 운동을 아예 안 할 때예요. 저때는 CG로 좀 지운 거기도 하고. 몸을. 몸을 CG로 지. 토크를 지웠다. 지방을 지운 게 아니고. 보통 만들잖아. 그렇지지. 왜냐하면 변호사 외지부가 이런 근육들이 어깨가 막 이러면. 하루만 바꾸자. 누구 좋으라고 하루를 바꿔요? 너도 한 번 가져봐 이러는. 재밌어 하루 정도는. 제일 재밌어. 제일 재밌어. 야 이거 출렁거리네. 뭐 이런 게 재미가 있다. 다 우리 킹킹 같아. 율마 같아. 오! 야 비슷했어 저거. 모양 완전 율마 같았어. 비슷하네. 초대형 율마. 진짜 율마 아니야? 아니 계속 식물은 있다가 보니까. 그냥 봤던 나무들이 되게 관심 있게 봐진다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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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맞아. 그래서. 옮기러 가볼까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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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